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 공지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PLC 자랑의 재생 목록 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부터 PLC 자랑이 아니라 PLC 소개로 변경했습니다 어 왜 변경했냐면은 어 21일에 올렸던 영상 어 개리모드 구걸 PLC 구걸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영상 거기서 논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PLC 자랑에서 PLC 소개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어 뭐 전해드릴건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에요 PLC 소개해서 PLC 자랑해서 PLC 소개로 바뀌었다는 것 뿐만 빼면은 별다른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